아무튼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성장의 폭을 봤을 때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예의가 됐었던 종목들보다는 많이 좀 코로나와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많이 부진했다고 보는 그리고 많이 떨어졌던 이 종목들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접근도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봐야 될 것도 알려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보고사 나왔어요. 정말 나빴어요. 특히나 택배하고 건강관리 쪽만 증가를 하고 나머지는 제한적인. 거기도 또 편중됐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이렇게 나쁘니까 지네들이 빨리 하겠지.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이나 펠로시 하원의장이 또 중간에 자 봐라 고용보고사 이렇게 나쁜 게 나오니까 지금 빨리 너희들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번 주에 타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1일까지 예산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셧다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번 주에 타결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변동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미국이니까 EU EU 정상회담. 아 정상회담. 네.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원래 지난주에 끝났어야 돼요. 근데 주말에 어떻게 나오냐면 뭐 EU하고 영국하고 자기가 말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존슨 영국 총리하고 EU 집행위원장하고 또 전화로 협상이 또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파운더하고 유로화의 약세 이슈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22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는 기대는 있죠. 왜냐하면 초과병을 제가 쓴다고 했으니까 아 돈 푼다는데.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그냥 박수권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상승과 하락이 좀 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고점 대비 1.5% 파이다가 저점 대비 한 1.2%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변동성도 좀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하루 안에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취중해야 되냐. 결국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실적 좋은 애들 또 따라가니까 그쪽만. 그게 아니면 그냥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낫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외국인들 쫓아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좀 더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고요. 이들이 뭘 사는지 또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는 매수를 하는지 이런 것 좀 보자라는 말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게 브렉시트와 관련된 EU 쪽의 얘기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부양책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지 판매 수수료 0원 이 시각 세계에서 펀드 사는 이유